ACC 아세토코르사 시즌 22 PSR과 함께하는 어수아리그 4라운드 스네터툰 200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올린즈 PSR 베사로와 함께합니다 자 드디어 2브레이스 시작을 할거구요 오늘 폴포지션 차지하는 드라이버는 헤르메스 옐로우팀의 진영선수 그리고 아벤타방스, CK4류, 함두커, 건이 도연업, 일로온난, 미르, 폭립, 에스티카니 선수순으로 그리드가 정렬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죠? 세윤? 어... 맞나요 이게? 어... 세윤 어... 그 다음에 어... 재즐, 재즈리 어... 트레이버 어... 레빗 어... 카로니, JDH, 어... 스티브리 어... 미냉 어... 메이플스토리 자체가 여기가 이 짝수 그리드가 안쪽 그리드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리드를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자... 일단 아벤타방스 선수가 오히려 앞으로 먼저 치고 가면서 일단 순위 바뀌구요 그다음에 3등에 CK4, 리얼 그리고 4등에 함두커 선수순으로 첫 경기 어우... 생각보다 2브레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사고 없이 깔끔한 주행 보여주네요 라고 하는 순간 약간의 지금 푸싱이 발생했구요 여기 CK이 굉장히 좀 헤어핀 굉장히 깊은데요 일단 선두로 치고 나가는 거는 아벤타방스 2등에 진영 3등에 CK4, 리얼 4등에 함두커 선수순인데 아... 지금 뒤에 지금 사고 발생을 했구요 자... 일단 함두커 또 도현업 선수... 도현업 안쪽으로 파고 드는데 여기가... 콩업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선두 3대는 다 지나가구요 이제 함두커 선수 도현업 한 대씩 같이 지나가는데 지금 여기서 건희 선수와 지금 미르 선수였나요? 아... 일로나... 아... 지금 건희 선수다 일로선... 일로나 선수 간에 컨택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아... 지금 건희 선수가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는 곳에 지금 빠졌구요 이러면 채우미권까지 어... 밀려나가겠네요 자... 선두권은 어... 아벤타방스 진영 그리고 3등에 CK4, 리얼 선수 이렇게 세 선수가 배틀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좀 중위권에 약간 큰 사고가 발생을 했지만 일단 경기는 계속해서 속계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등에 도현업 5등에 함두커 6등에 일로나 7등에 어... 폭립, 미르 어... 카로니 선수 순이거든요 1코너에서 이... 코너 마지막 부분이 더... 더 꺾여있기 때문에 흔히 착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카로니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드는데요 어... 일단 추월까지는 힘들었구요 이제 미르 선수 뒤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 뒤에 한 대 더 오자 한 대 더 어디로 바깥쪽으로 JDH 선수가 공략을 해보지만 여기 헤어핀 굉장히 깊거든요 자... 약간은 바깥쪽으로 살짝만 노려받고 다시 순위 정렬은 어...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카네이 선수가 10그리드 굉장히 좋은 그리드를 차지했었거든요 오늘 그... 이제 서버가 이제 두개로 아... 안쪽으로 파고드는 카니 브레이킹해서 이거 무조건 뒤로 역전할 것 같은데요 아... 이제 JDH 선수 뒤로 들어가네 아... 들어 들어갔었는데 충돌 발생을 하면서 JDH 크게 또... 어... 빠르게 일단 복균하긴 했지만 순위는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카니 선수가 10등까지 올라왔고 아... 지금 카로니 카로니 뭐죠? 오... 위험했어요 이 선수가 지금 공략하다가 실수를 했고 그 사이 지금 카니 선수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 지금 트래블러 선수는 아... 코스아웃 여기 마지막 코너가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 또 실수하면서 아... 저 트래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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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트래블러 발생할 것 같은데요 아... 일단 브레이크했어요 거의 뭐 관전자 시점인데요 이러면 아... 오늘 경기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들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희 선수가 사실상 아까 그 코너에서 충돌당하면서 순위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는데 다시 한번 역전 노려봅니까 자... 실단 한계단 올라갈 것 같은데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같이 들어가는데요 자... 스티블리 선수와 건희 선수 이거는 건희 선수가 워낙 라인이 좋게 탔기 때문에 역전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쟤즈리 선수가 그 뒤를 이어서 또 자리 노려보고 있는데요 자... 안쪽에서 쟤즈리 선수까지 스티블리 선수가 아... 지금 약간 충돌 어... 세연업 선수가 지금 10... 어... 오드 약간의 코스아웃을 했고요 자... 그리고 선두권 배틀은 진영, 시게이포리언 도연업 선수가 3등 올라오고 지금 4등 같은 경우는 지금 아벤타바는 선수가 4등까지 내려갔네요 어... 순위가 계속해서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선두권은 약간 어느 정도 지금 선두권은 싸움이... 거의 뭐... 아... 지금 함두권, 함두권 어우... 위험... 위험한데요 차 넘어갈 뻔했어요 자... 그 사이 미르 선수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후핳 모헤르메스 진영님 일로온나님 화이팅 아 우리 진영 선수가 어 페이스 굉장히 좋거든요 어 충분히 일로온나 선수도 나쁘지 않은 그 성적이구요 어우 진영 아휴 후원 감사합니다 어 진영 선수 오늘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아 굉장히 열심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실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3등 4등 도현옥 선수와 아벤타방스 선수간의 싸움이 또 펼쳐졌구요 확실히 여기 헤어핀에서는 추월이 굉장히 어렵고 여기서 사이바리 사이드로 나와서 한번 뭐 각을 만들어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압박을 주면서 앞차의 라인을 무너뜨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벤타방스 선수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더 안쪽으로 더 바깥쪽으로 어 씻었어요 야 이게 여기 너버렸거든요 아까 그 프레이트 세션 퀄리파이 세션에서도 실수가 나온 구간이 여기였거든요 아 도현옥 선수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면서 역 카운터 결국 역슬립이 발생을 하면서 크게 코스아웃 했고 6등으로 순위 복귀하는데요 미드 선수로 코스아웃 할 정도로 선수들 굉장히 과감하게 공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공략하지 않으면 오늘 순위 획득하기 굉장히 어렵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코너도 굉장히 침착하게 돌아야 되는 곳이거든요 자 오늘 경기 올린즈 PSR 홈호호호호 COX 호호호호호 달려라 레이서즈 호호호호 호 건 감사합니다 어 오늘의 레이서즈 파이팅입니다 a 자 그럼 JDH의 건희선수 건희선수가 사실상 많이 올라와서 어 브레이킹 레이스 브레이킹 레이스 브레이크 우와 건희의 와우 이거는 브레이킹 싸움에서 이겼는데 어 이겼는데 충돌 충돌 어 굉장히 거칠어요 휠툴 배틀까지 벌어지네요 지금 JDH선수와 지금 건희선수간에 어 기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다시 안쪽을 점유를 하면서 JDH 안쪽 점유하고 있고요 바깥쪽에 건희선수인데 여기 이번 코어는 아까 실수했던 다른 선수도 많이 실수했던 그 코어거든요 아 JDH 무리했어요 역시나 여기 굉장히 어려운 코스였고 무리를 하면 이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게 들어간 곳이거든요 아 이제 복귀 위험하죠 아 그런데 그런데 같이 들어가도 여기 난장판 돈대기 시장판 됐어요 아 지금 두대가 같이 들어가면서 지금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 복귀하려던 JDH선수가 순간적으로 놀라버렸죠 일단은 사고 수습은 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오늘 저기서 사고 실수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네요 이 마지막 코너도 아까 그 플래티 세션 때 연습 세션 때도 그랬고 안쪽으로 미사일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본네이스에서는 미사일이라는 거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어 자체가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와 거니선수 추월쇼 또다시 쇼쇼쇼 펼칩니다 또 한쪽으로 파고들면서 브레이킹 여기 헤어필에서 이 선수 브레이킹은 진짜 가장 완벽한 브레이킹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 듭니다 또다시 에스티카니 선수까지 추월하면서 9등까지 올라가는 거니선수네요 자 그리고 8등권 카론이 돼야 미르입니다 어 지금 저기서 지금 몇 번 추월한 거죠 이 선수 자 여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기서 최대한 안전하게 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가속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미르 선수인데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가 못 나오죠 못 나옵니다 나올 각은 안 나오고 여기서 조금 더 안쪽으로 파고들려는지 바깥쪽으로 가던지 이 마지막 코너에서 엑셀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바깥에서 잠깐 빠졌죠 그러면 안쪽으로 해서 쭉 공략을 할 것 같은데 어 살짝 브레이킹 잡아주고요 여기서 브레이킹해서 아웃인 아웃 빠졌어요 빠졌어요 지금 카론이 빠졌죠 이렇게 되면 지금 미르 선수에게 지금 각이 왔는데요 아 지금 카론이 선수가 긴급하게 복귀하면서 살짝 충돌 날 뻔 위험할 뻔 했었지만 일단 복귀하면서 가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이거 미르 선수가 그대로 역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 오늘 굉장히 치열한데요 아 첫 코너 폭립 선수가 다시 5등 6등의 아벤 타방스 선수고요 선두권은 진영 선수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CK4 리얼 선수가 2등 3등의 일로 온나 그 다음에 도연어 5등의 폭립 아벤 타방스 미르 카로니 선수 순으로 선두권을 계속해서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폭립 선수와 아벤 타방스 선수가 타임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 레이스 조금 그 말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안쪽으로 다시 브레이킹 오늘 여기서 사고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아 또다시 빌어버렸습니다 아 이거 폭립 선수 타격 크겠네요 아 또다시 사고 발생했네요 확실히 저기가 같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코스고 이게 지금 오늘 지금 2브레이스도 이 정도 지금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봤을 때 1브레이스에서 저기 동시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굉장히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아 오늘 저 코너만 리뷰를 계속해서 어 볼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건희 선수가 현재 8등인데요 이 선수 14등까지 밀려놨다가 계속해서 순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확실히 지금 페이스 자체가 지금 빠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5등까지도 이 선수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경기 반틈 지났거든요 일단 사이드 바이사이드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레코드라인으로 탔고요 어 그렇지만 이번에 어 브레이킹 조금 늦었나요 좀 많이 빠지면서 어 손해를 보는 어 건희 선수네요 아 네 화이팅입니다 어 헤르메스 팀 오늘 1등 3등까지 어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2브레이스에서 진영 선수가 압도적인 성적 그리고 일로나 선수도 초반에 약간의 아쉬운 사고가 있긴 했었지만 지금 굉장히 준수한 토디움 성적을 기록하면서 본인의 페이스 어 꾸임없이 계속해서 화끈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색깔도 예뻐요 그죠 어 후미권들도 지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 달려주고 있고요 사실 어 오늘 뭐 처음 오신 드라이버들도 많은데 어 본인들 뭐 굉장히 출중한 생각보다 지난주보다는 굉장히 깔끔하고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어 그대로 지금 민행 선수가 역전 하면서 멜플스토리 선수가 19등으로 어 순위 내려가네요 그렇지만 여기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스거든요 어 벌써 왔어요 와 진영 선수가 벌써 왔어요 오 확실히 진영 선수가 이 선수 테크닉이 있는게 차체가 분명히 위험한 순간에 바로 카운터가 들어가면서 차를 안정화시키네요 기본적인 그런 이제 실력이 베이스가 되어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백마커가 나오기 시작한 오늘 경기입니다 남은 경기에 8분 남았고요 아 멜플스토리 선수가 크게 코스아웃했고 이러면서 일단 뭐 역전 추월 하는 어 와 확실히 잘 달리네요 이 선수 최근에 이 선수가 대회를 참여하기 시작했었는데 실력으로 따지면 성장세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5단 내리고 아 이거는 이거 브리킹 해줘 우와 우와 사실 이게 지금 거의 그냥 충돌하는 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브리킹하면서 핸들링을 제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어르신도 마진을 두고 달렸다 이거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이 선수 물건입니다 와 이 선수는 진짜 일부에 가서도 충분히 그 경쟁력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와 오늘 정말 빠르네요 원래대로 일반적인 그 2부급 선수들이라면 저에서 진짜 충돌나서 게임 터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살짝 미세하게 충돌나면서 제어를 하네요 이 선수가 저도 충분히 아까 보면서 좀 더 빠르게 들어가는게 아닌가 싶었는데 대단합니다 자 레빗 선수와 재즈리 선수 간의 싸움이구요 자 그리고 트레버 선수와 스티브리 오늘 이 오늘 이 시간 맞네요 재즈리 어 트레버리 아 스티브리 이렇게 자 다시 한번 5등권 선 볼까요 지금 도현업 선수와 아벤타방트 선수가 다시 한번 배틀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때는 마지막 코너에서 오늘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마지막 코너에서는 서로간의 라인을 안전한 안정선 적정선을 타면서 추월이라던가 추돌이라던가 별로 없었고 반면에 오히려 지금 이 1번 2번 3번 4번 코너 4번 코너에서 굉장히 그 사고라던지 이런 부분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과연 그 안쪽으로 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 압박을 주고 앞차를 실수하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거거든요 압박을 주면 당연히 그 앞차 입장에서는 뒷차를 신경 쓸 수 밖에 없고 아 이거 살짝 회이크 브레이킹 살짝 들어갔죠 어 그런데 지금 일로노나 선수 실수 어 일로노나 선수가 아 이거 크게 실수했어요 이거는 순식간에 5등이죠 아 저기 4번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아 그런데 이 지금 뒤따라가는 선수들의 대처가 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자 지금 4등 일단 도현업 선수는 통과를 했고 아벤타반스 선수와 일로노나 선수 간에 4등 5등 배틀이 또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구요 네 개인 어 예 뭐 조금은 자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 그 대회에 관계없는 내용들은 여러분 또 불편하신 일로 주시기 때문에 참을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차는데 차는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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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립 선수가 어 그냥 폭망하기 직전인데요 어 살렸어요 예 어 상당히 위험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 폭립 선수 크게 실수할 어 일단 10등까지 일단 복귀했습니다 어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었죠 자 다시 한번 3,4,5등 지금 백마커 메이커 메이플스토리 선수 있거든요 어 메이플스토리 선수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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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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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이거 지금 어디가 어떻게 돼 어어 사고 났거든요 사고 났어요 지금 일로노나서 안쪽으로 파고들다가 아 지금 오리지 아벤타반스 선수가 충돌이 발생하면서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된거죠 살립니다 살려야되요 살려야되요 아벤타반스 살려야됩니다 와 그래서 살리네요 이 선수 어어 그렇지만 순위는 내려갑니다 야 그사이 와 이 선수 지금 실화미가 이거 지금 건희 선수가 5등까지 올랐어요 이거 지금 제가 보는게 맞나요? 건희 선수가 분명히 이 선수 초반에 사고나서 저 밑바닥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선수가 5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그 선두권하고 한바퀴 이상 철이나 백마커분은 배틀하지 마시고 선두권차 있으면 비춰주셔야 됩니다 우어어 아 아 아 아 네 알겠습니다 킥브레킥브레킥 와우 같이 덩가 같이 덩가하네요 이 선수들 엄청난 실력을 보여줍니다 거니 선수는 초반에 그 사고가 나서 체밀 강아지 빌렸고 차 자체는 괜히 안정적이거든요 와 이 선수들은 거의 일부급 레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이거는 가속도가 아 들렸어요 들렸어요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다보니까 차차가 들려버리면서 가속도 죽어버렸죠 아 저기가 진짜 라인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오늘 4번에서 사고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어디가요 어디가요 많이 벗어나는거 같은데요 카니 선수 그렇죠 역전됐죠 아 이거는 이거는 포니 선수가 굉장히 영리하게 플레이를 했고 마지막 코너 같이 들어가면서 카니 선수가 브레이킥이 늦으면서 그대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포니 선수가 역전을 성공했습니다 방금 내가 너 이겼다라는 그런 사인이었나요? 깜빡이 잠깐 들어왔구요 자 경기 1분 30초 남았습니다 와 진영 선수는 지금 CK4R 선수하고의 격차가 거의 뭐 20초 굉장히 많이 그 벌어지면서 12초인가요? 안정권으로 좀 접어들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벌써 경기는 끝이 다가오네요 이렇게 재밌는 경기에 올린즈와 PSR 그리고 베사로와 함께하는 어소와 리그 4라운드 스넥터톤 입니다 어 저 결국 아벤타방스 선수가 다시 앞질러가면서 건이 선수가 이제 6등으로 마지막 넵이겠죠 마지막 넵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어 마지막 넵이라고 지금 봐야될 것 같구요 어 지금 한 대쯤 사고 난 차가 있네요 아 그리고 카니 선수가 이거 크게 실수 어 여기 4분 마지막 코너인가요? 마지막 코너에서 크게 실수하면서 분명히 그 전넵에서도 지금 실수를 했었거든요 어 실수하면서 아 일단 좀 아쉬운 어 코스하우스 했습니다 자 올린즈는 스웨덴에 있는 어 고급 서스펜션 회사입니다 뭐 벤즈라든지 람보르기니 뭐 아벤타보 타도르 뭐 이렇게 들어가는 굉장히 그 고급 서스펜션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에 있는 본사를 두고 있는 스웨덴에서 서스펜션을 만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영 선수 비누왔구요 이제 CK4리온 선수가 2등으로 피니치해 3등에 도현업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4등에는 아 5 아 4등에는 일로온나 5등에 아벤타방스 근데 건이 미르 선수와 함두코어 이거 어어어 역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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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 지금 미흥하게 실수해요 마지막에 마지막 코내에서 실수하면서 함두코어 선수가 이거 기분좋게 역전합니다 7등 8등 수리받기네요 9등에 폭립 10등에 카로니 선수 아 이 선수 두부팀 영입은 아직 힘들거 같네요 계속해서 맨날맨날 테스트를 하는데 이 선수 순위가 별로 좋지 못해요 재즈리 선수가 12등 13등에는 레빗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4등에 어? 설마? 트레버! 아아 트레버 선수가 연료를 너무 짜게 넣었네요 보네요 아아 결국 피니치 못합니다 이 선수 아아 연료가 없어요 마지막 코너 돌자마자 연료가 끝나버렸습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에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연료가 없어서 아 이렇게 되면서 순위 최우미권까지 내려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마무리됩니다 진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구요 SK4리얼 도현웅 선수까지 이렇게 포디움 차지하면서 이번 ACC의 아세토 코르사 22시에서 어사리그 4라운드 PSR과 올린즈 베사노와 함께한 이브레이스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